집이라고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거부당하고 부정당하자 가출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상대에게 감히 드러내보이지 못했던 두 사람.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호놈삼파오 사원은 용서의 사원으로 불립니다. 절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 젊은 채은 씨가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전신 마취를 3번이나 해야 하는 성전환 수술은 수술 도중 목숨을 잃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수술. 20대인 채은 씨가 50대인 엄마보다 더 빨리 지쳐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 큰 새끼까지 품는 어미 원숭이.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서름이 올라옵니다. 봄 사람들은 힘들면 자기 자식이라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동물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 왜 그래? 왜? 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채은 씨 곁을 지켜주었던 어머니. 지금 채은 씨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런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야생 원숭이에 물려 공수병과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채은 씨는 이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내가 다치고 해서 그러면 엄마는 기분 좋겠어? 알았어. 채아야 괜찮아. 또 예방수사도 맞았잖아. 다 당하고 나도 뭐해. 괜찮다니까. 자꾸 찡찡거리려 자꾸. 그냥 찡찡거리는 거로는 뭐야? 왜 짜증나는지는 이해 못해? 됐잖아 이제 할 거 다 했잖아. 아 몰라 내가. 짜증을 꾸리고 그래. 짜증 안 나게 생겼냐고 지금. 됐다니까 그만하라 했다. 모녀간에 어렵게 트인 말문인데 결국 말다툼이 되고 만 상황. 성전환 수술 이후 어머니와 딸 사이는 늘 이렇게 위태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너희 보니까. 그냥 오랜만에 오니까. 너 오늘 엄마가 얇이 울대. 너 어떻게 했을까 네가. 너 오늘 엄마가 진짜 얇이 울대. 엄마는. 그냥 무조건 그때는 맨날. 어 몰라 안 들을래요 그냥 어. 그냥 무시하고. 진짜 너무 안 받아들여졌어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그럼 어떡해. 얘기할 때가 나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도 얘기할 때가 없잖아. 엄마 나한테 얘기 안 돼. 너는 엄마한테라도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은. 엄마는 아빠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동생할 때 할 수 없었고. 엄마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쩌고 너보다 엄마가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 그래도. 너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엄마는 살아있는 게. 살아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네가 막 죽을 일도 있었고. 여러 번 그랬고. 전화도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랬을 때. 전화한테만 해도 가슴이 참 찰렁하고. 울고. 처음으로 알게 된. 어머니의 진심. 그래서 엄마는. 얘기를. 일사를 존중하기로 했고. 아빠하고. 인원을 해서. 하기까지는 진짜. 말을 들었고. 배고파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좋잖아. 그렇지? 그렇지? 좋잖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리고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온 딸의 눈물 모녀는 서로의 속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3일째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두 사람은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한층 더 가까워진 채연씨와 어머니 10년 넘게 외면했던 모녀 사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일단 너무 더워요 더운 것 때문에 진짜 막 와 이거 무슨 말로 표현을 못하죠 고맙습니다